헝그리의 TV 다채롭고 방대한 컨텐츠와 화끈한 전투가 특징인 모바일 액션 RPG 천살 용의 반란이 드디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천살 용의 반란은 경쟁특화 RPG를 표방, 최대 3명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파티전전과 월드보스전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전쟁 시스템이 특징으로 이미 사전 등록을 통해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. 개성이 뚜렷한 3명의 캐릭터로 즐길 수 있는 강렬한 전투 액션과 강대한 전전 체험,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실시간 PVP가 조화된 게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몰려드는 적들을 호쾌하게 물리치는 몰이 사냥과 난투의 재미를 간편한 조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여기에 미려한 그래픽을 통해 느껴지는 화려한 전투와 복장에 따라 외모까지 변화되는 코스튬 시스템까지 다양하고 부가적인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. 현재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,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